민주당 대표 연설 들어보셨죠? 한 40분 넘지 됐는데 야... 이재명이 돌아왔다. 오른돌리만 하더라. 그중에서도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물먹인 발언이 있어요. 니들 불체포 권리 포기하고 나가서 니들이 구속영장 신청하면 법정에 가서 신질영장검사 받고 이걸 돌파하겠다. 알다시피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그래 취약으로 두 가지를 선정하는데 첫 번째 감옥 가는 거 두 번째 죽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죽으라고까지는 얘기 안 켰는데 정치인들도 윤석열 정부와 싸우려면 감옥 가는 것까지는 선정을 해놓고 싸워야 돼요. 취약의 상황이 감옥 가는 거 위에는 없지 않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표 디노의 최고의 연설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을 잘 나타낸 연설이었다. 오늘 이 연설을 들은 사람은 이재명 가짜 뉴스에 속아서 안 찍은 분들 또 포기한 사람들 또 민주당 당원이라는 자들이 윤석열 찍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이 후회할 거라고 보는데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비전을 잘 설명해 준 거다. 죽으려고 각오하고 나서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것 같죠? 감옥 갈 각오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주의도 없이? 그렇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